안녕하세요. 섹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,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 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. 또한 저희 섹소폰학교에서 다양한 교재와 악보진 만들었습니다. 그 교재를 네이버 전광우 섹소폰몰이라는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은 비브라토 왜 안될까 라는 주제입니다. 비브라토에 대한 강의가 너무 많고 비브라토에 대한 얘기 저도 몇 번 했어요. 비브라토라는 건 왜 이렇게 안되는 거야. 도대체 비브라토만 되면 되는데 왜 난 비브라토가 안되는 거야. 이런 분들이 이 영상을 좀 보셔서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비브라토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죠. 바이브레이션은 이제 우리가 노래할 때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고 기약에서는 비브라토라고 하고 같은 의미입니다. 음을 떨어주는 건데요. 제일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그 음을 떨 수 있어야 됩니다. 어떤 방법이라든 그 음을 떨어줘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떨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노래에서 적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어떤 분들은 호흡으로 후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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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굉장히 여러 케이스가 있어요 또 비브라토를 너무 하는데 너무 파장이 큰 분들도 있고 또는 비브라토를 난 아무리 하려고 하는데 씹혀지지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브라토라는 것이 왜 안 되냐라고 했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하나 짚어볼 이야기는요 내가 지금 뱉고 있는 호흡이 너무 세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 내가 지금 불고 있는 호흡에 대한 바람의 속도가 너무 강한 거예요 바람이 너무 세니까 내가 그 바람이 센 거를 버티려면 입에 힘이 이렇게 잡히거든요 그쵸? 센 호흡을 버티려면 입에 힘이 이렇게 잡혀질 수밖에 없는데 그 상태에서 입을 이렇게 깨물려고 하니까 당연히 깨물어지지가 않는 거죠 나가는 호흡을 세게 불지 않고 입을 씹어주는 거에만 집중을 한다면 비브라토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비브라토가 잘 되지 않을 때 왜 이렇게 비브라토가 안 될까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되게 많아요 그때 제가 했었던 연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람을 세게 보내지 않는 연습을 했었는데 그때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생각보다 내가 호흡이 센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소리를 크게 연습을 해라 롱톤 연습도 크게 연습을 하고 내가 항상 크게 소리를 내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크게 소리 내는 것이 익숙해져서 그럼 그 큰 소리를 내려면 입에 어느 정도 입에 힘이 들어가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는 입을 이렇게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 상태에서 내가 비브라토라는 걸 입을 떨려고 하는데 그게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작은 소리를 내서 연습을 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비브라토라는 걸 하려고 할 때 바람을 너무 약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바람이 내가 만약에 한 100 정도로 쏜다고 했을 때 한 70 정도로 찌려주고 씹는 거에만 더 집중을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비브라토가 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브라토라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연주곡에 적용을 해보는 건데 그 연습이 그냥 내가 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 어느 정도 씹을 줄 알면 어떤 곡이든지 조금 두 박자 이상 되는 포인트에다가는 다 바이브레이션을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고 그런데 내가 비브라토 연습을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까 방법이 없을까라고 한다면 그러한 방법을 모르시겠다면 저희가 또 매일 연습하는 악보집이라는 교재를 만들어놨어요 거기에는 롱톤, 텅깅, 기본적으로 비브라토, 도양 연습, 스케일 연습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니까 매일 연습해야 될 것들을 모아놨는데 그 중에 비브라토 연습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13,000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또는 사이트에서 주문하셔가지고 매일 연습책을 받아오셔서 비브라토 연습을 하시고 그거로 비브라토 연습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연주곡이나 이런 데다가 비브라토를 적용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내가 해볼 필요가 있고요 단, 지금보다 내가 뱉고 있는 호흡을 약 30% 정도 약하게 해서 연주를 해본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비브라토가 더 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꼭꼭 눌러 놔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지금까지 색소판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